여러분 인사하고 수업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편 건축법을 하기로 되어있죠. 그래서 건축법 한번 펴보시죠. 기본서 421페이지 건축법. 이 건축법은 부동산공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7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 건축법은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건축 사용할 때 적용 규제를 하자는 법으로써 부동산공법 6개 개별 법률 중 두 번째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을 좀 관심께 정의를 하시고 다만 이 건축법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본 시험장에서는 출제원들이 굉장히 응용하고 또 종합화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7문제 중 한 3문제 4문제 맞추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22쪽으로 가겠는데요. 422쪽 보면 먼저 제1절에서 제정목이 나와있죠. 모든 개별 법률을 만들 때 제1조에다가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2조에다가 용어총의 그 다음에 3조에는 강론을 내용을 정하는데요. 목적은 다 법률마다 나오죠. 그래서 목적은 가볍게 입고는 들어가야 돼요. 같이 보겠는데요. 건축법의 제정목적에서 이 법 건축법은 건축으로 대지 구조 설립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래 이런 설립의 규정과 용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이 법을 통해서 규정해가지고 건축물에 있어서 생명인 안전성을 향상시키자라고 하고 있죠. 안전향상.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기능향상.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환경도 좀 향상시켜야 되겠죠. 또 아름다움도 남도 고려해야 되겠죠. 미간향상.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라 합니다. 이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제하기로써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이 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밑바닥이 대지가 되겠는데요. 이 대지를 조성한다. 그때는 안전성 확보로 해서 이렇게 조성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대지 기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건축물 건축에 들어갈 때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놓으면 붕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 안전을 위해서 구조의 안전 문제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안전. 이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건축사 같은 설계자한테 설계도서를 의뢰하죠. 이때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를 하게 될 때에는 구조 안전을 고려해서 구조 안전 기준에 맞게 건축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지반이 흔들리더라도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나와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축에서 이용을 한다. 그때 원하는 그 건축물에서 기능이 발휘되어야 쓸모가 있는 건축물이 되죠. 쓸모가 있는. 그런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건축물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야 되죠. 또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배수설비, 그 다음에 등등 수도설비 등등 엄청난 설비가 들어야죠. 이런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의 위험을 그 경우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방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가 있죠. 방음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미리 밝혀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의 쓰임새, 쓸용자에서 이걸 용도라 하는데요. 건축으로 용도, 쓰임새 그것을 29가지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를 바깥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용도 변경하는데 용도 변경을 할 때의 규제등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용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으로 안전, 기능, 그 다음에 환경, 미간을 바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이 건축법에 있는 규정들은 어떤 건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적용하느냐, 어떤 행위를 할 때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되겠는데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나오죠. 대상물이. 대상물은 대표로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이 있고, 때로는 공작물이 있고요. 공작물. 그리고 대지가 나오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건축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권으로서 바로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하고 공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표해가지고요. 중요표해가지고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거기에요. 바로 이 건축물의 뜻이 나오죠. 건축물 뜻,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건축물의 뜻, 그거. 그래, 건축물의 뜻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 같이 봅시다. 422페이지 건축물이란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고차가 되어 있어서 이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정착하는 공작물.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그때 공부할 때 개발인 하가 대상을 공부했죠. 개발인 하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 이런 걸 했습니다. 토지 형제변경, 토, 서구, 채취, 토지 분할, 그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개발인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공작물의 뜻을 공부했죠.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물이다 그랬어요. 다만 건축법상 건축을 빼고요. 그래서 공작물이 뭐냐 하면 건축을 빼고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물인데 그런 공작물 중 지붕이 있고 그러면 건축물로 승객이 돼요. 건축물이 됩니다. 지붕이 없으면 그냥 공작물 이렇게. 그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이 있고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 되려면 바로 지붕이 꼭 필수로 있어야 되구나.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지붕이 필수로 있어야 건축물이 된다고 할 때에 필수적 이 말을 지붕과, 과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과자에 따라 중협해요. 그래 시험에서 지붕이나 그룹이 틀려요. 지붕이나 기둥 그러면 지붕이 선택적인 것이 되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 그래 지붕이 꼭 있어야 되죠.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되고 기둥 박아서 지붕을 올렸다가 건축물이 되죠. 벽 네 개 쳤다 뭐 두 개 쳐가지고 지붕 올리면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기둥, 기둥 벽 넣어가지고 지붕 올리면 바로 건축물이 되죠. 그래서 지붕이 꼭 필수로 있어야만 건축법의 적용대생 건축물이 되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 땅속이죠. 지하의 공작물 중 바로 차고, 창고, 공연장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건축법상 적용대생 건축물. 그 다음에 기둥, 기둥 박아가지고 올려서 바로 실업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걸 고가를 하죠. 고가의 그런 공작물 중 그런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건축법에 적용대생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거기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건축 사용하게 될 때에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건축에서 사용해야 합법적인 건축물.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되면 이용하시면 되죠. 그때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 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느냐? 아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 425편이 나와요. 425편이 보면 가로 3번에 건축물을 용도해서 25개, 밑에 건축물을 용도해서 심화해가지고 용도별 건축물 종류, 0, 별표, 1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단독주택인 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공동주택이 나오죠, 2번.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3번 봐봐요. 제1종 근린생활술이 있고요. 4번 봐보세요. 제2종 근린생활술이 있고요. 넘어가서 바로 5번 문화민 집회술이 있죠. 429페이지. 그다음에 6번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쭉 나오죠. 교육용유시설. 이렇게 해서 공장, 일학설, 숙박설에서 쭉 가면 29번 가야 끝나죠. 430, 4페에 보면 29번 야영장시설,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를 보니까 29개, 이런 것들을 건축생활 때 적용을 하자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셔서 422페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 이건 별빛 5개 차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2법, 2법에다 줄 것이고 건축법 이렇게 써버려요. 2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2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2법이 뭡니까? 건축법이죠.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 잘 나오고 중요해요. 2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적용하지 않는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건축물이 아니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건축법에 적용받는 건축물 엄청 많았죠. 29개가 용도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5개, 동그라미, 기역, 니은의 A, B, C, D, E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건축 사용할 때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이것은 아까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하고 이걸 바로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걸 기억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까? 이게 몇 개 안 되지 않아요? 몇 개 안 되니까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이걸 달달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봅시다. 기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해놓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걸 지정문화재. 임시로를 일단 지해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임시정문화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니음. 철도설로 부재 안에 있는, 계도설로 부재 안에 있는 운전보안설. 철도설로 이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링설. 플랫폼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해당 철도 사업용, 계도 사업용, 급속, 급탄, 급유설. 이런 것들은 주로 철도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우리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급. 고속도로, 통맥료, 징수설. 이것도 도로법에 따라 그렇게 규제받지 우리 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규제받지 않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맥료, 징수설. 그 다음에 리을.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그 가로 안에 들어가서 공장의 용도에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하기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물을 빼고 담는 그런 조작실이 숨은 조작실이죠. 이런 것들은 하천법에 따라 규제받지 우리 건축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을 하면 바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설로 부재 안에 있는 운전보안설. 그 다음에 철도설로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철도사업용, 계도사업용 급유탄 급유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 그 다음에 컨펜을 이용한 간이창고 중 공장의 대지 안에 있는 이동하기 쉬운 것. 이것은 건축물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 내 숨은 조작실도 건축물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걸 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공작물로 갑니다.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없는 건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 이런 공작물도 그걸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하는데 축, 쌓을 축, 조 만들죠. 그래서 쌓아서 만든 그런 시설물이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 우리 건축법에 따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그냥 축조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축조를 하기 전에 미리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서를 내야 돼요. 먼저 축조합니다라고 간청에 따라 신고서 내고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축조를 해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 공작물은 화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화가 대사는 아니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이였는데요. 우리는 신고 대상을 알면 돼요. 그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세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냈겠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수치하고 그 시설의 공작물의 종류를 짝측해서 머리따러 넣어야 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이때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관할 바로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 6대가 하시다면 구에서는 구청자한테 갖다 신고 내고요. 또 그 광역시 안에서 군이면 군사한테 갖다 내고 그 다음에 8도에는 시민시장 군이면 군사한테 갖다 내면 돼요.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는 기초자찬체인 시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단체 바로 신고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조 신고하는 경우 신고처는 시장특별자치장, 특별샤도사, 시장군수구청이 된다는 것. 그것 가볍게 받으시고 그럼 이제 박스가 중요한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사진 곳에 흙더미가 무너지면 그 옆에 있는 건축물 붕괴될 소재가 있다. 그때 흙더미가 무너지 않도록 벽을 친다. 이 벽을 뭐라고 그래요? 옹벽이라 하죠. 이 옹벽을 때 옹자가 힘셀 옹이죠. 힘이 센 벽을 설치해서 경사진 곳에서 무너지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벽. 이걸 옹벽이라 하는데 이 옹벽을 축조하게 될 때 바로 2미터까지 축조한다. 라고 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2미터 딱 넘게 축조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왜? 2미터 넘으면 우리 국민들 다 2미터 대부분 이하죠. 오가다가 그 붕괴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2미터 넘을 때는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독되어 있다. 담장하고 똑같아요. 담장도 2미터까지는 알아서 축조하면 돼요. 규제 안 받아요. 그런데 2미터 딱 넘는 순간 축조 신고를 하독되어 있다. 건축법에 따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하고 그 공작물을 짝책하는 게 신고부예요. 그거 보면 강고탑, 강고판, 장식탑, 기념탑, 철탑 다섯 개 있잖아요. 이것은 4미터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세비는 5미터를 넘을 때 그 다음에 골뚝하고 철탑 있죠. 철탑, 철탑 찾아봐요. 그리고 굴뚝이라든가 철탑, 철탑은 6미터를 넘을 때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고가수조 있잖아요. 고가수조는 물탱크예요. 물탱크. 이런 고가수조를 몇 미터 높게 이렇게 설치할 때는 축조 신고해야 되냐. 바로 8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2미터 이것만 이해가 나옵니다. 8미터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리식 주차장으로서 예배기 없는 것. 주차장에다가 포인트 잡으면 되겠죠.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리식 주차장이니까 예배기 없는 것. 그것이 높이 몇 미터 하면 신고하고 축조하게 되는 거야. 8미터 이하. 그 다음에 바닥면적 30점을 넘는 지하대피를 축조할 때도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건축적으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요의시설 시멘트 사이로, 시멘트 사이로 하면서 시멘트를 저장하는 그 저장시설입니다. 이런 것들, 또 건축으로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두 개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지하대표까지는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지하대표까지. 그래, 이걸 기억할 때에 암기 어떻게 하느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딱 가닥을 치고 2미터 넘을 때 할 때 2에 딱 넘치고 옹벽을 때 옹. 담당할 때 동안을 치고. 그래서 이용담 이렇게 암기해요. 이용담. 그 다음에 4미터일 때 사이똥을 때 광 나와있죠. 그래, 사광. 광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한 번만 딱 하고. 사광. 장식탑 이렇게 써요. 그래,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죠. 첨탑은 뼈쩍하게 된 탑을 말이죠. 이렇게 뼈쩍. 뼈쩍. 이게 뼈쩍 이렇게. 이게 첨탑이에요, 첨탑. 첨탑. 첨탑은 장식탑, 기념탑하고 똑같이 4미터를 넘을 때. 그 다음에 그 5미터를 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수. 이것은 태양에다 줄 것이고. 5, 태양 이렇게 암기해요. 5미터일 때 5에 했다가 5, 태양 이렇게. 그 다음에 6미터짜리는 6에 딱 넘치고. 굴뜨걸 때 굴똥을 넘치고. 철탑을 때 철똥을 넘치고. 그래서 육굴철 이렇게 암기하고. 육굴철, 육굴철. 그 다음에 8미터를 넘는 때. 팔에다 또 넘치고. 고에다 또 넘치고. 팔고, 팔고 이렇게. 그 다음에 8미터 이하는. 팔에다 또 넘치고. 이하에다 또 넘치고. 팔, 이하. 주차할 때 주에다 체크해요. 그래서 팔, 이하, 주. 8미터에 있는 주차장. 에너지 없는 거. 팔, 이하, 주. 팔, 이하, 주. 팔, 이하, 주. 바닥 면적 30점부터 넘는 지하대표 할 때. 바닥에다 또 넘쳐요. 바닥. 30에다 또 넘쳐요. 지하대표 할 때 지에다 또 넘쳐요. 그래서 바닥 30지. 바닥 30지. 이렇게 자주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바닥 30지. 바닥 30지. 우리가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건축법을 하고 있죠? 일곱 문제 출제.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 마치자 그랬죠? 그래, 건축법의 재정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래, 건축법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대지를 만들죠? 대지. 이 대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기준이 법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건축물은 안전성을 확보돼서 구조을 이렇게 해야 한다. 구조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설비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용도도 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생명인 안전, 기능도 향상, 환경도 향상, 미간도 향상하기 위해서 그래야 공공공직증진의 이방어져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법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들을 보고 있죠? 대상으로서 대상 물건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을 보았어요. 건축물 뜻. 건축물이 뭐냐 하면 이렇게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다면 토지에 이렇게 정착해 있는 기둥만 세웠다. 그러면 이건 건축물 아니에요. 기둥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붕이 꼭 올라가야 건축물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토지가 있다. 거기에 벽만 세우면 공작물이 불가해요. 건축물은 아니죠. 벽이다. 여기에 뭐가 꼭 올라가야 건축물이 되냐? 지붕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지붕이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 위에 기둥, 벽 이렇게 있으면 공작물이 불가해요. 여기에 뭐가 꼭 올라가야 되냐? 지붕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붕이 필수적이다. 이게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하, 땅 속이죠? 토지가 있다면 땅 속에 또 이렇게 기둥, 기둥 세워가지고 여기에 또 올리는 것이 고가인데요. 고가의 공간, 지하의 그 공간에 아까 점포차고 차고 공연장, 사무소가 들어가 있다. 고가의 공작물이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것도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도 있었다. 아까 했죠? 건축법상 적용 대상의 건축물, 박스에서 공부했습니다.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쫙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 적용 대상 물건인 공작물을 보았죠? 이 공작물, 인공을 가혀 제작한 시선물로써 바로 건축물이 아닌 것들이 바로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은 축조하게 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자. 바로 우리는 조금 전에 자세히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바로 애올 때 이렇게 라고 했죠? 이용담, 사광, 장기첩, 장기첩, 첨, 장기첨, 장기첨. 그 다음에 바로 오호태양, 이씨할 때 오호태양. 그 다음에 육굴철.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팔 이하주. 여기까지는 다 넘는 거니까 넘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용담, 말이냐 만나면 이렇게 되죠. 이용담이 가. 사광, 장기첨을 했어요. 화투판에 이용담을 껴들어가지고 이용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화투판에 껴들어가지고 사광, 장기첨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오호태양이시여 이렇게 탄생 한번 치르고요. 오호태양이시여. 이 사광 해가지고 장기첨을 했단 말이에요. 사광 장기첨을 해가지고 한번 탄생을 합니다. 오호태양이시여. 그리고 나서 그걸 육굴철에게 팔아요. 팔고 이렇게. 이용담이가 사광 장기첨을 해서 오호태양이시여 라고 탄생을 치르고요. 육굴철에게 팔고 이렇게. 그 다음에 팔 이하주 이렇게. 팔 이하주.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또 머릿속에서 생각나도록 좀 종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도 되겠는데요. 423페이지 봉골아미 3번 하나 봅시다. 공장으로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공장물 축조신고필증. 필증은 신고했다는 그 증명서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앞부터 3년마다 그것도 체크해요. 3년마다 공장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까 그 신고필증 내줬던 지자체원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죠. 몇 년마다 다시 점검해서 보고해야 되냐. 바로 3년마다. 왜 3년마다 되냐. 공장물이 세자니까. 공장물이 세자니까 3년마다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424페이지 돼지 하나 있죠. 이 돼지 뜻도 좀 받으세요.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는 돼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돼지. 이때 이 하나의 돼지가 이렇게 특정이 되어진 상태이어야 여기에 검펠도 적용하고 용종률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 검펠 뜻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검펠이란 돼지의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100%를 곱해서 산정하죠. 계산할 때는 100%. 이렇게. 검펠은 하나의 돼지 면적이 확정돼야 되죠. 또 용종률도 마찬가지죠. 돼지 면적에 대한 이것은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연면적. 거부하기 100%에서 산정합니다. 이때 이 돼지. 하나의 돼지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의 돼지라고 하는 것은 뜻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거기다 체크해요. 법의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래 그 법에 따라 이 필지들이 어느 지역에 땅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땅이 이렇게 다 필지로 나눠져 있죠. 필지가 있어요. 이때 일반적인 토지로는 지족도를 통해서 각각의 필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고요. 산 같은 임야는 임야도를 통해서 각각의 필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죠. 그때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한 필지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하나의 돼지라는 것은 이 한 필지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돼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냐 아니다. 바로 이렇게 두 필지를 합해가지고 두 필지를 합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돼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좋아요. 세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돼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건축법에서. 그러면 이 면적 대비 여기에 검폐을 적여서 건축면적을 확보하고 이 면적 대비 용종을 적여서 바로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돼지라고 해서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돼지를 하지만 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돼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있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필지 일부만 딱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돼지로 인정받아서 바로 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두 필지 일부를 하나의 돼지로 인정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돼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돼지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괄호 3번 보면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는 토지 많았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대통령이란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말아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돼지로 할 수도 있다. 입고 가시고 또 하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돼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그런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없다라고. 그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돼지로 할 수 없다. 그럼 틀려 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나와 있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죠. 대상 행위가 나옵니다. 대표로 뭐가 있냐. 건축 행위가 있어요. 건축 행위가. 그 다음에 건축하고 나서 사용할 때 크게 고치는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건축으로 용도를 바꾸는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자, 먼저 이 용도 변경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선을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이렇게. 아니면 건축만 딸랑 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 가로 1번. 건축이 뭐냐. 그때 건자가 한자로요. 세울 건이에요. 세울 건. 축은 축조에서. 축조에서 세우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런데 건축이 바로 세우는 건데 기존의 건축을 부숴버린다. 이걸 철거라고 해체라고 하죠. 이런 것은 건축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정교시설을 문암의 집에서 용도를 바꾼다. 이게 용도 변경인데 이거 세운 거 아니죠. 용도만 쓰는 것만 바꾸죠. 이것은 건축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는 용도 변경이 안 들어가요. 건축물을 해체하고 철거하는 행위가 안 들어가요. 이거 크게 고치는 대선. 대선도 세우는 거 아니죠. 고치는 거예요. 크게 고치는 거. 그래서 대선도 건축 행위는 아니다. 용도 변경도 건축 행위는 아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 세우는 신축도 있고요. 기존 거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바로 개축도 있고요. 기존은 처음에 썼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해서 없어졌는데 이걸 재해로 멸시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다시 세웁니다. 다 정리하고 그걸 재출하라 그래요. 그리고 기존의 것이 있는데 기존 건축이 있는데 그것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있어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데 이걸 정축이라고 합니다. 이쪽에다 쓸까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건축물을 그 대지에서 이렇게 위치를 살짝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걸 옮겨서 다시 그 자리에다 세운다. 그 대지에다 이걸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를 의미해요. 다섯 가지. 그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또 그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를 만난다. 그래서 이 건축 행위가 뭐뭐 있냐. 그러면 다섯 가지 행위를 내포한다.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두셔야 돼요. 달달달해서 세부적으로 신축이 뭐냐. 그때 말을 만들어버려요. 신축이란 이란을 써요. 또 옆에 중축이란 이란을 써봐요. 개축이란 이렇게. 재축이란 이렇게 써요. 이전이란 이렇게. 그래서 그 각각의 용어의 뜻이기도 하니까 처음에 출제가 될 때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을 좀 써가지고 공부를 하면 편해져요. 먼저 신축을 보겠습니다. 이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축은 경울수가 네 가리가 있어요. 이것도 신축이다. 이것도 신축이다. 이것도 신축이다. 이것도 신축이다라고 네 가리 경울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깨끗한 대지를 나대지라고 해요. 나대지. 나대지. 이 나자가 한자로 뭐라고 해석이 되느냐. 벌거벗을 나예요. 그래, 나대지나 나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세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 나대지에 있다가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이렇게 축제하는 거. 이걸 신축이라고 합니다. 새로 축제하는 거. 자, 건축물은 대지 세자로 뭐라고 하냐. 나대지다. 나대지다. 건축물을 새로 축제하는 거. 이것도 신축 하나. 둘째, 이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걸 우리 인간들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걸 부숴버려요. 이걸 해체라 합니다. 해체하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죠. 그 대지에 있다가요. 기존에 해체했던 그 기존 건축물 보다 더 크게 축제해요, 이렇게. 더 크게 축제했다. 더 크게. 기존 것보다 더 크게. 더 크게 축제하면 그것도 신축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의 것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종 규모의 범위를 다시 축제했다. 이 종종 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종종 규모의 범위를 더 크게 졌다. 이것은 개축이라고 합니다. 개축. 그래서 개축하고 또 신축을 잘 비교해서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해가지고 그 대지에 다 종종과 같게 졌다든가 가틀동. 더 적게 졌다. 그걸 종종의 범위를 해서 다시 축제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 개축. 그런데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대지에 다 종종보다 더 종종보다 더 크게 지면 뭐냐. 신축. 해체하고 더 크게 지면 신축. 이걸 잘 비교해 두세요. 그래서 신축을 공부할 때는 개축하고도 비교하고 재축하고도 비교해야 돼요. 또 신축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여기에 두 동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두 동. 두 동이 썼는데 이게 바닥면적이요. 이거 100. 이것도 그냥 100. 그러면 이 안에 바닥면적 100. 바닥면적 2 동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이거 옆면적 100. 이것도 옆면적 100이 되죠. 옆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거든요. 그래서 옆면적 100. 옆면적 100. 하나의 대지 안에 옆면적이 두 개 나왔죠. 그때 옆면적 합계라고 하는데 옆면적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 대지 안에. 옆면적 합계가 지금 200짜리가 있죠. 200조금터짜리. 이랬었는데 이 지역의 천재지면 천재가 뭔지 알죠? 하늘천. 재앙.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 뭐가 있어요? 폭설포고 이런 것들 내려가지고 이거 다 날아가버렸어요. 또 지변. 지변에 뭡니까? 땅 짓자. 별란.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별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대표로 해일이 닥쳤다든가 진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로 그거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다 날아가버려서 붕괴되고 날려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 밖의 재해로 바로 사라졌어. 이걸 멸실이라고. 멸실. 인간의 의사 무한에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있다. 재해로 멸실되어 있다. 멸실되어가지고 싹 정리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이걸 정리한 다음에 이 돼있다. 종전의 연면적보다 더 크게 되어버렸을게. 뭐 한 동으로 졌다든가 두 동으로 했다더라도 종전의 연면적보다 더 크게 졌어요. 이렇게. 이 연면적 합계를 바로 300으로 졌다. 300.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종전의 것보다 더 커졌죠. 종전 200이 있는데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 합계 200이 있는데 더 크게 졌죠. 이럴 때는 신축이라는 거예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병 그 밖의 재해로 재해로 멸실됐다. 멸실. 멸시된 그 돼지에서 종전보다 더 크게 종전의 연면적보다 종전의 연면적 합계를 더 초과해서 더 크게 졌다. 그러면 신축. 그런데 종전의 연면적 합계 200이 있었잖아요. 그 연면적 200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멸시된 그 돼지 싹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에 한 동 세우고 바닥면적 100 넣고 이것도 한 동 세우고 바닥면적 100 넣었어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200이 됐네요. 그러면 어때요? 종전의 연면적 합계 초과하지 않았죠? 이랬다면 이것은 재축이라 해요. 설령 이렇게 다시 축조할 때 이게 바로 한 동은 연면적을 50정부터 또 한 동은 50정부터 그래서 합계 오니까 50, 50, 100 하면 연면적 200밖에 안 되죠? 설령 종전의 것에 대비 동서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종전의 연면적 합계 200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건 재축이라 합니다. 지축. 또 기존에 멸실되기 전에 대비 층수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바로 종전의 연면적 합계 200정부터 초과하지 않으면 그건 재축이라 해요. 종전의 연면적 합계 200정부터 초과해서 축자면 신축이라 한다. 이걸 잘 비교해 드세요. 그래서 이것은 또 재축하고도 비교해 해야 돼요. 또 신축이 뭐가 있느냐. 신축은 이 대전에 이렇게 화장실 건물이 하나만 딸랑이 있었어요. 이게 부속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택 같은 것을 이렇게 나중에 축제했다. 주된건축물을 나중에 축제했다. 그러면 그것은 신축이라 합니다. 부속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동건축물을 축제한 것은 신축이라 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주택 같은 주된건축물 그 대지 안에 있었습니다. 주된건축물이 딱 탄생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부속건축물이 창고 차고 화장실 건물 보수 건축물을 주된건축물이 먼저 있었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 건축면적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증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면적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이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이렇게 됐는데 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린다든가 늘린다. 아니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린다든가 늘리다 이게 한쪽 증이거든 늘리다 증이에요. 그래서 늘린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높이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층수를 늘린다든가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그걸 증추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좀 기하하세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 뭐냐 하면 증추 이렇게 자 이전을 보겠는데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이 구를전이죠.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기존의 심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기존의 추물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 대지에서 이 기존의 심을 있었던 그 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지 이 대지 안에서 위치만 이렇게 옮기는 행위를 이전이라고 그러죠. 이때 옮길 때 이 건축으로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라는 게 바로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티라든가 주계단 이런 여섯 가지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는데 이 부분을 해체하지 않고 그따 줄 거예요.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만약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옮기면 절대 이전 아니에요. 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냐고 이전을 하게 됐는데 옮기게 됐는데 이걸 다른 대지로 옮겼다. 다른 대지로 옮겼는데 다른 대지가 나아대지였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지 이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다른 대지가 아니어야 돼요. 그 기존에 그 건축물이 있었던 그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수선 용도 변경을 쉬었다. 하죠.